자, 그러면서 이번엔 최현준 선수의 초구로 공격이 이어집니다. 1세트 먼저 세트 스코어를 가져왔던 최현준. 쿠드롱을 상대로 기선제압에 성공했던 1세트였습니다. 빨간 공을 먼저 노리는데요. 좀 강하게 치면서 직접 보나요? 네, 들어갑니다. 지금같이 강하게 치는 공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실리는 공이거든요. 이런 공을 맞췄다는 얘기는 최현준 선수의 감각이나 이런 컨디션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2세트 초구 성공시키면서 1대0 계속해서 뒤로 돌려치기 빨간 공까지 정확하네요. 깔끔한 스트로그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속 2점 최현준 선수는 96년부터 최경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베테랑 당구 선수인데요. 지난해 초에 최현준으로 개명하고 나서 PBA가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 시즌 3차 투어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던 우승 경력을 보유한 선수고요. 자, 뱅크샷 아래쪽으로 맞으면서 올라옵니다. 자, 반대쪽으로 쳤어야 훨씬 더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렇게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자, 반대쪽은 하얀 공이 맞으면 자동으로 맞을 수 있는 각도였고요. 여기는 잘못 맞으면 이렇게 비껴치기 형태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공간이 있는데 상당히 아쉬운 선택이었어요. 정말 쳐 지나갔습니다. 쿠드롱도 뱅크샷 시도 자, 빨간 공을 노렸는데요. 여기서 빨간 공을 비껴치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갑니다. 자, 이제 공을 맞춰도 뱅크샷을 맞춰도 어느 쪽면으로 맞출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없지 않으면 저런 공은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자, 뱅크샷 포인트 올려주면서 단숨에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살짝 끌어주는 뒤로 돌려치기 뒤로 돌려치기 흰 공이 빨간 공까지 점수 이어집니다. 연속 3점 1세트 8이닝 자신의 하이런이었던 3점과 타이 그리고 최현준 선수를 상대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쿠드롱 아예 길게 뽑아냈는데요. 아, 이 공도 멋지게 성공을 시킵니다. 자, 이 공이 얼마나 어려운 공이었냐면요. 네. 정상적인 각도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공이었어요. 아... 1, 2 이후에 내 공이 약간 곡선을 그리면서 길게 뻗어나가는 저런 현상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네. 자, 지금 멋진 공이 들어가고 자, 1뱅크인가요? 원 뱅크 걸어치기 키스 빠졌고 하지만 1이닝 만족스러운 점수를 뽑아냈습니다. 4대2의 스코어입니다. 자, 1세트 1이닝 공타로 물러나면서 최현준 선수에게 분위기를 전부 헌납했던 쿠드롱 선수 입장에서는 2세트 출발이 좋았어요. 네, 그렇죠. 자, 지금 너무나 아쉬운 네. 1뱅크 걸어치기였는데요. 더 짧아요. 최현준 선수는 2세트 2이닝 공타를 기록하네요. 그러면서 다시 쿠드롱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네, 뒤쪽 공간이 좀 좁았기 때문에 최대한 부드러운 샷으로 굴렸어야 되는데 지금 공 하나 정도 짧았습니다. 4대2로 앞서가는 쿠드롱 자, 아래쪽 길게 봤습니다만 공간이 있죠. 아 쿠드롱 선수도 2세트 2이닝 공타를 기록합니다. 4대2라는 스코어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물도 두 모금 정도 마셔주고요. 최현준 자, 좀 까다로워요. 빨간 공 대회전 작두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빨간 공이 오른쪽 부분으로 얇게 해서 대회전을 노리고 있죠. 어, 반대쪽이었군요. 빨간 공 왼쪽을 노려봤습니다. 네,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초크를 들고 자리로 돌아가는 최현준 선수입니다. 2이닝과 3이닝 모두 공타를 기록하면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쿠드롱 선수에게는 또 어떤 공이 주어졌나요? 네, 비껴치기 공격이 예상이 되는데요. 빨간 공 비껴치기 정확한 점수 5대2 자, 1세트는 1이닝부터 8이닝까지 6번의 공타가 있었던 모습에 비하면 2세트 확실히 4대 천왕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자신의 모습을 바로 되찾았습니다. 자, 뭐 찬스가 오면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경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선수고요. 1득점에 그쳤습니다. 옵니다. 아, 들어갔던 자리로 다시 나오네요. 1득점에 그쳤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들어갔던 문으로 너무 코너에서 돌다 보니까 이제 저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요. 다시 나오고 있는 흰색 공이었습니다. 최연준 자, 옆돌리기 진행 좋습니다. 아, 힘이 뭐 너무 좀 힘 조절을 해놨네요. 두 공이 붙어있진 않습니다. 자, 옆돌리기가 있는데 일목적과 내공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네 각 잡기가 더 불편해요, 사실 자, 조금 전 다리를 조금씩 올려봤는데 다리를 올리고 각돌이 잡았습니다. 자, 역회전을 살짝 주면서 길게 뽑았는데요. 아, 모자라네요. 사이닝 1득점 자, 오른쪽 회전으로 졌을 경우에는 길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약간 마이너스 회전까지 줘봤습니다만 넘치고 말았어요. 그 사이 쿠드롱 선수의 공이 출발했습니다. 1점 점수 올라갑니다. 6대 3 자, 지금도 좀 쳐놓고 불안했어요. 자, 좀 불안했죠? 네 큐를 좀 쭉 뻗어보는데 키스 빠졌습니다. 길게 좋아요 점수로 이어집니다. 아주 정확한 계산이었네요. 정말 절묘하게 키스를 빼냈는데 계속해서 포지션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뒤로 돌려치기 길게 볼 수 있는 공 오, 반대쪽으로 되돌려치기로 한 번 더 올라옵니다. 자, 좋아요. 네 점수가 만들어집니다. 연속 3점 코드롱 재밌는 응원이죠? 네 네, 빨간 공과 닿지 않게 신경까지 써주면서 자, 노란 공이 네 4점 연속 4점 이제 장타에 도전하는 코드롱 자, 1세트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자, 상당히 좀 까다로운데 네 자, 쿠드롱 선수 고민이 좀 깊어집니다. 타임아웃 타임아웃 2세트 한 번의 타임아웃 기회를 사용하는 쿠드롱 선수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공이 워낙 어, 지금 뱅크 아, 끌어서 옆돌리기로 가네요. 끌어서 옆돌리기 4쿠션까지 봤어요. 여기서 짧게 아, 좀 덜 끌렸어요. 네 네 3쿠션으로 직접 보기에는 두께를 얇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요. 네 4쿠션을 보는 대신에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얇게 끌어도 되니까 공을 선택을 했는데 조금 덜 끌렸죠. 자, 하지만 4이닝에는 4득점을 만들어내면서 9대3의 스코어까지 벌려놨던 쿠드롱 선수입니다. 자, 이제는 최현준 선수와의 거리가 꽤 멀어졌어요. 자, 빨간 공 비켜치기 살짝 끌어주면서 자, 넘치죠. 아 정말 또 근소한 차이였는데요. 자, 2공을 득점시키려면 또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 지금 회전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회전이 좀 넘친 거죠. 아니면 조금 더 끌어주던가 했어야 되는데 자, 뭐 쉽지 않았던 공이었습니다. 자, 비켜치기 네, 좋아요. 올라오면서 득점 10대3 자, 앞선 1세트에서는 최현준 선수가 이런 스코어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쿠드롱이 2세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길게 보죠. 앞돌리기 길게 보는 공 앞돌리기 길게 회전을 조금 빼줬어야 하는 상황인가요? 네, 조금 얇던가 좀 빼야 되는 상황인데 네 처음 1세트부터 저러한 공 대열에 공의 두께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차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쿠드롱 선수의 컨디션이 지금 돌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현재 10대3의 스코어인데 최현준 선수가 따라가네요. 10대3입니다. 자, 2세트 들어서 쿠드롱 선수는 다 득점 이닝이 1이닝과 4이닝 모두 4득점이었고요. 최현준 선수는 1이닝 2득점 외에는 전부 공 타거나 1득점이었습니다. 6이닝은 또 어떨지요? 끌어서 이 소리는 미스큐 많이 끌면서 직접 봤던 공 같은데요. 네 회전을 맥시멈으로 주고 끌었기 때문에 조금 비틀리면서 미스큐가 났어요. 횡단샷 두꺼워요. 두꺼운데 그래도 내려갑니다. 자, 두꺼워서 조금 덜 내려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워낙 상단 회전력이 좋았네요. 자, 귀대로 마지막까지 한번 봐봤던 네, 저놓고 좀 불안해요 지금 네, 구드롱 선수가 웬만하면 구드롱 선수는 임팩트 순간에 다 알거든요. 그리고 바로 없으면 뒤돌아 서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네 이번엔 뱅크샷 시도 들어갑니다. 13대 4의 스코어 이제는 구드롱 2세트 획득까지 2점 남았습니다. 자, 비켜치기로 자, 회전이 많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빨간 공 쪽으로 들어가죠. 네 네 아주 정확한 회전력이었네요. 14대 4 자, 쿠드롱의 세트 포인트 자, 앞돌리기 짧게도 있고요. 자, 빨간 공을 뒤로 끌어서도 있습니다. 또 비켜치기도 있고 칠공이 굉장히 많은데 자, 비켜치기로 가네요. 자, 이번 세트의 마지막 점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조금 많이 내려갈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빨리 쳐줬어요. 네 내 공에 스피드를 좀 내주면서 각도를 좀 만들어보려고 했는데요.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4대 4 세트 포인트에서 최현준 선수에게 공격권을 넘겼습니다. 자, 길게 보는 공 길게 자, 저쪽 공간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조금 전 쿠드롱 선수가 득점 실패할 때와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네, 최현준 선수가 점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찌르 돌려치기 네, 마무리 공 네, 들어갑니다. 7이닝 마지막 득점 성공시켜주면서 쿠드롱 선수가 2세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